기축통화 패권전쟁, CBDC 화폐전쟁의 서막 CBDC만큼 강력한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뜻이죠. 은행에서 발행하는 돈, 즉 돈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로 그만큼 우리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꽂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CBDC,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영향력이 있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CBDC는 없지만 이것은 곧 시간 문제이고 언젠가는 될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당장 이 CBDC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CBDC의 주요국 CBDC 추진 현황을 보시면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 CBDC 필요성 검토 지식 얼마 전 일이죠. 그리고 사실 제일 빠른 국가는 중국이죠.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로 CBDC 시범 운영 확대 그리고 유럽, 스웨덴, 영국, 한국, 일본 등 현재 CBDC에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인들이실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지금 이더리움 오픈소스 기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그라운드X, 클레이튼의 코인을 다루고 있는 그라운드X에서 입찰이 되어서 연구 개발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보도된 내용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자료를 갖고 왔는데도요. 역시 여기에 이더리움 오픈소스 기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죠. CBDC 발행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 시장에 선제적으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신다면 KB국민은행은 멀티에셋 디지털 월렛의 시험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그리고 멀티에셋 디지털 월렛은 한국은행이 진행 중인 CBDC 모의 실험에 사용된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근데 여기서는 또 클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클레이튼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보자만 알겠죠.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하나는 또 이더리움 나와 있고 여기 또 여기는 클레이튼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사실 관계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LG CNS와 손잡고 일하고 있고 하나은행은 포스텍과 함께 CBDC 기술 검증을 수행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은행은 역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CBDC 모의 실험 연구에 민간 기관 유통을 위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가장 사실 관심이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미국이죠. 미국.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 같은 경우는 CBDC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늦은 편입니다. 늦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시를 해서 디지털 달러 연구를 착수한다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민간 기관에서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했었고 그 필요성을 계속 주장을 했었죠. 일전에 연준에서도 CBDC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제 미국은 아마 이제 검토가 시작되어서 미국은 CBDC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9일이죠.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디지털 달러 발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내용 등이 그 안에 담겼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달러 패권 이를라 미국도 CBDC 속도 낸다. 뭐 이런 기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미 재무부와 상무부 등 관련 기관들은 명령일로부터 약 60일에서 180일 이내에 각 사안에 대해서 연구 보고를 제출해야 됩니다. 특히 방점이 지적한 게 지금 CBDC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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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제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CBDC라고 하지 않고 약간 다르게 부릅니다. 바로 DCEP라고 부르죠. Digital Currency Electric Payment에서 이 앞글자를 딴 DCEP를 중국에서의 CBDC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Electric Payment라는 것을 좀 이 결제 부분, 결제 부분을 좀 더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요. 결제 부분. 이 부분을 좀 별표를 좀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부분이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실사용의 예를 살짝 보여줬었죠. DCEP의 지금 예시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지금 갑자기 미국 얘기했다가 중국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일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한 국가의 신뢰도 이라든지 해가지고 저거 되겠냐. 아직은 뭐 달러, 미국 달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은 또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레이달리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빌려오려고 해요. 그래서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미국의 투자자이자 해지펀드 매니저, 자산사업가이고 1975년 브릿지 워터 어소시에츠를 설립했고 세계 최고의 해지펀드 회사로 이 회사를 이제 성장시켰죠. 그래서 부자들 중에서 69등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레이달리오, 이 레이달리오 이 인물이 이 인물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구독자 146만 명이고 네 최근에 올린 영상이죠. 바로 이 영상인데 무려 조회수가 678만 회에 달합니다. 2주 전에 올렸던 것인데 이 영상의 제목은 보시다시피 Changing World Order인데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에 권장드리겠고요. 자 각 국가, 각 국가에 이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죠. 흥망성세가 있다는 것인데요. 각 국가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의 미국은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약간 내려오고 있는 것이라고 레이달리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올라오냐 그 다음 사이클에서 누가 치고 올라오냐 했을 때는 바로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레이달리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영국, 그 다음에 미국이 패권을 장악을 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국가의 사이클에서 피크를 찍고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는 모습으로 레이달리오는 지금 보고 있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이라고 레이달리오는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논란의 여지는 많습니다. 레이달리오 미국 사람인데 왜 중국을 찬양하냐 뭐 이런 식의 비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제작한 것의 의도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정말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중국이 다음 패권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된 것은 벌써 오래됐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국이 강세이죠.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레이달리오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미국인, 본인도 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라는 추측도 있죠. 아무튼간에 지금 미국과 중국, 요즘 패권 전쟁이 예전에 그 도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는 또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고 해가지고 아무튼 한판 붙을 정도의 그런 국가로 중국이 지금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직 미국이 망했다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레이달리오는 여지를 안기고 있죠. 저 내려오는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내려오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좀 더 유지를 시켜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으로 해가지고 지금 바로 넘어간다는 뜻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지금 아무튼 전 세계에서의 기축통화, 전 세계에서의 패권국이자 지금 그 패권국이 다루고 있는 통화가 바로 이 달러잖아요. 기축통화이죠. 그런데 이 달러라는 것이 달러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치고 올라오는 중국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달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달러라는 것이 왜 가능했냐. 지금 이 달러라는 것이 기축통화의 위치에서 왜 가능했냐.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가 성립이 됐었죠. 그 브레튼 우주의 협정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미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 본의제로 해가지고 금 1원 수를 35달러의 가치로 고정을 시켜놨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미국 달러를 내놔도 금을 돌려주지 않는 때가 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죠. 1971년 이 사건인데요. 1944년부터 1971년까지는 기축통화가 공식적으로 미국 달러이고 1971년 이후부터는 사실상의 기축통화가 미국 달러입니다. 자 1971년부터는 그러면 금으로 뭐 바꿔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달러가 유지됐냐. 자 이런 일이 있었죠. 1974년 6월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간의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 후폭풍으로 발생한 석유 파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군사경제협정을 체결했죠. 그런데 이때 사우디아와의 원유 거래 때 달러 결제만 하도록 했다.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페트로달러라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이제 나왔던 것이고요. 이 달러 원유 달러 원유 여기에 한동안 유지됐던 이 위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중국이 끼어드는 것이죠. 자 최근 뉴스 보셨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위아나를 이 5일 거래 때 쓸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페트로달러가 아니라 페트로위안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오죠. 현재 석유 수출량 중 25% 이상을 중국이 파는 사우디에서 위아나 결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6년이라고 합니다. 위아나 결제 논의가 시작된 것이 2016년부터 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논의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하는데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고 사우디는 미국의 불만이 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1990년대에는 사우디산 석유를 하루에 200만 배럴까지 수입했으나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하루 50만 배럴까지 줄었다. 4분의 1만큼 줄어버린 거죠. 반면에 중국은 사우디산 석유를 하루 176만 배럴씩 수입한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자기 철군의 동맹으로서 신뢰를 저버린 것이 이게 좀 포인트죠. 미군이 철수한 것이 좀 포인트고 어느새 중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되어버렸고 하지만 석유 거래의 80%가 달러로 이루어지고 사우디는 거의 100%를 달러로 현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당장 일어날 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는데요. 달러의 위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페트로 달러 즉 오일을 결제할 때 달러로 썼다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그걸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거기 위안화가 끼어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2017년 10월 시즌팽 중국 국가주석이 당대회에서 글로벌 패권국으로 도약을 선언한 직후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잖아요. 전 미국 대통령 책상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미심장을 벌써 했다는데 이 배넌은 중국의 1대1로 아시잖아요. 1대1로 구상든과 함께 위안화의 기축통화가 실현되는 날 게임은 끝날 것이라며 중국의 부상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기축통화 진입을 위해서 치밀하게 추진해온 것이 바로 페트로 위안이기 때문이죠. 페트로 위안. 지금 우리가 40년 이상 원유시장을 지배한 것이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달러라는 위상이 지금 유지됐던 것이 이걸로 치자면요. 지금 50년 정도 된 거고요. 여기까지 친다 쳐도요. 지금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국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페콩국이 나올 것이고 또 다른 기축통화가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미국은 또 중동에 이렇게 관심이 떨어지고 있냐 했을 때는 미국 자체에서도 기름이 많이 나오죠. 천연가스. 지금 셰일가스 혁명이라고 하는데 국가별 연간 천연가스 생산량 순위를 보시면 미국이 2017년 기준입니다. 미국이 1등입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으로 미국 셰일가스 생산량을 보시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석유. 큰 에너지 자원이잖아요. 이 에너지 자원을 결제하는 수단이 달러였는데 여기 중국이 자꾸 자꾸 이사일을 들어가려고 한다. 페콩국의 그 통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막대한 것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결제 수단이 그것으로 돼야 된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줄기가 잡히는데요. 결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는 스위프트 스위프트 방을 좀 제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송금이 또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또 어려움이 있는데요. 여기 또 중국이 끼어들죠. 러시아 중국과 신통화 금융 시스템 만든다. 서방 경제체제 대응 차원이라고 하죠. 결제를 달러로부터 즉 스위프트도 결국 달러잖아요. 대부분 결제하는 게 달러인데 그리고 그 중개은행 스위프트를 이용하는 그 중개은행이 또 미국이 많잖아요. 여기서 그 훅 끊어버리면 송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 무역 자체가 안 됩니다. 원자재 팔 수도 없고 실은 나눌 수도 없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송장도 못 날라고 아예 무역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둘이 하면 다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중국에서는 또 다른 우호 국가들을 자꾸자꾸 하나씩 만들려는 것이죠.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요. 중국 해상, 육상해상, 실크로드 즉 1대 1로라는 것으로 또 이어지게 될 텐데요. 중국의 우호국들을 자꾸자꾸 만들어가지고 이 국가들끼리 중국이 위안화로 결제를 하게끔 만든다면 점점 실사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꾸 이 위안화가 돌고 돈다. 중국이 그 기축통화 지위를 넓힐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많습니다. 중국이 1대 1로로 한 국가들이 지금 부채 위기 있다. 이것이 잘 안되고 있다. 많은 기사들 나오는 거 아시겠지만 아무튼 논란은 많지만 아무튼 중국의 방향성은 이렇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이렇게 중국이 뭐 그래도요. 국제통화 이용 인덱스를 보시면 미국 달러가 66.6%로 아직 막강하고요. 중국 위안화는 2.1%로 매우 약소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은 미국 달러가 그 위상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중국이 이렇게 올라오고 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그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유지가 되냐 그것이 결정이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은 미국이 패권국이고 기초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CBDC를 생각이 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이 치고 올라온다니까 중국 DCP 만드니까 그와 관련된 것도 같이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안과 2안을 저는 두 개를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봤던 내용의 흐름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기초통화로 유지되어 있는 조건 아까 보셨지만 금은 이미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은 바로 오일이었습니다. 기름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중국이 치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2016년부터 그런 얘기가 났지만 아직까지는 달러로 결제하고 있더라.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재화와 가치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재화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가치의 맞교환이 과연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인정 가능한 교환수단인지 그 화폐가 인정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여러 국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화폐가 그것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화폐가 막강한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원자재, 에너지, 식량, 소비재 등 꼭 필요한 그 요소들을 그것으로만 결제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래야지 강력하게 그것이 유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논란이 많은 부분 아까 중국이 치고 올라온다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페트로 전기차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옛날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봤을 때는 몇 십 년 뒤에는 기름이 고갈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계속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저 땅끝에 있는 것까지 다 퍼다 올릴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기름이 필요하죠. 아무리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ESG라고 해야죠. 그런 트렌드로 간다고 치더라도 간다고 치더라도 아직까지는 얘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지금 이런 CBDC와 관련이 있을까 내가 가진 코인이 CBDC가 될까라는 그런 상상까지도 아마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또 암호화폐와 CBDC와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되신 분은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 분들은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전체 알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